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자 봐봐 내 말이 맞지? 아니 니가 근데 이거 갖다 찍어 왔으니까 그렇지 아니 왜냐면 여기다가 하면은 이것 봐 정우의 태양으로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은 아 아는데 아는데 그냥 그러면 나는 그냥 난 니가 그냥 그 말을 하고 난 그 말인 줄 알았지 해? 했어? 해? 해봐 도시부터 시작했어 아니 이걸 왜 바꿔 아이 참 봐봐 아이씨 아이씨 이걸 다 돌려봐야지 4개를 동족받아 해 동족받아 해 아무것도 없네 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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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름 따라 올려놔야겠네 아이씨 도시에서 시작하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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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관다리나 저런거 같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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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하나 더 돌려 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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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를 시작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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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없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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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해보고 아이씨 아무것도 안 했어 돌려봐 달 돌려봐 달 요거 했었나? 저거? 들은달 안 했었나? 안 했었나? 들은달 한번 해봐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아직도 없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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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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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게 정오의 태양이 아닌거야 그지? 그러면은 요걸로 요걸로 놓고 다시 시작해보자 밤 밤 밤 밤 도시부터 그래 밤 뜨는달 도시 그래 Não nothing again what? Let in do it Still nothing 1만 1만 nothing again 다시 내는 널 돌려봐 안 Mé 도시로부터 시작해 아이씨 Let in do anything 아 혹시 오리칼쿰은 저기다 넣어놓고 돌리는건가? 에이 그건 아닌거 같애 순서가 이거 다 해보고 해보시면 될지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어 걔 녹아라 오리칼쿰 nothing again? what? that didn't do anything still nothing 보름달 아직 안했었나? nothing again 지금 보름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었구나 that didn't do anything 야 보름달 요거까지 해보고 일단 우리칼쿰 넣어놓고 시작하자 still nothing 어때? 어 됐어 보름달까지 했잖아 됐어 나와봐 그냥 그냥 나와봐 nothing again 우리칼쿰 넣어놓고 시작하자 잘 정렬된 잘 정렬된 무슨 뜻일까 왜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 저거 하고 해야돼 안 돌아가 화면이 하고 해야지 아니라 저기 끊긴거 아니야? 아닌거 같은데 이걸 다 나가봐 여기서 나가는게 안될수도 있어 안될수도 있어 아 됨 되잖아 일루 들어가 있어 저거지 안 가질거야? 꺼지네 됐어 우리칼쿰 넣어봐 해봐 흠 나들이 린다 저걸 맞춰야 해 그지? 딴거 뭐 없나? 보는거? 저거 하나 맞춰야 해 결국 이거야 젠장 죽일 놈들 저거 보름달 아니었지? 밤 보름달 이것까지 다 했어? 뜨른달은 아까 했었지? 했었어 그럼 다 반대 저기까지 돌아간거야 반달 해봐 반달, 도시부터 아씨 어떻게 같이 이거 아씨 추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싶을까 그렇지 않냐? 잘 정렬되니 무슨 뜻일까 도대체 잘 정렬되어, 나는 그래갖고 개길식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난한건 아닌거 같아 그럴 수도 있지, 회화가 다른데 그래갖고 그 때 화삼 폭발한다 뭐 이런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반달, 반달 지는달도 안해봤어 아 지는달도 했지? 그러면 밤이 아니야 그지? 뜨는 태양 해봐 그럼 뜨는 태양 봐봐, 이건 지는 태양인데 뜨는 태양, 뜨는 태양부터 뜨는 태양 반달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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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헷갈려 보름달부터 해 뜨는 태양, 보름달 도시 아직은 아무것도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아무것도 지식이 얼마 많아야 될걸 아직은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그치, 고고고, 왜저라고? 로고다 성쩐다. 아직 아무것도. 아무것도. 뜨는 날, 뜨는 태양 뜨는 날, 도시. 아무것도. 뭘까? 아직 아무것도. 다시 아무것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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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무것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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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무것도.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한 번씩 다 돌았어 그치? 보름달부터 시작했지? 어 보름달부터 시작했어 그래 그러면 저거 마지막 태양 마지막 지는 태양인가? 지는 태양 지는 태양으로 여기서 없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 지는 태양 보름달 도시 지는 태양 보름달 도시 뭐? 아니지 아니지 아 맞다 잠깐만 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akat 북주기를 잘 못했어 아직도 Girjo 저개 왜 것같아 진짜 없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하 Mes tra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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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odo 이상 Foot program 아직도 아무것도 없네 다시 아무것도 없네 소피아를 데려가야 되나? 아직도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이지 이게 지는 달 아니야? 다시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이야 고르텔레스 시작했잖아 그래 그러니깐 반대잖아 아아 하나 더 해야지 지는 달 하나 더 해야 돼 아직 아무것도 없네 다시 아무것도 없네 지는 달 아무것도 없네 아직 아무것도 없네 아직 아무것도 없네 다시 아무것도 없네 끝이야 이거 일리가 없어 이 방어는 소피아 데리고 와야 되나? 소피아 데리고 와야 되나? 잘 정렬되니 뭘까 우리가 빠뜨린 거 없겠지? 소피아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러면은 그치? 소피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? 보름달 좀 아까 소피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 소피아를 데려가야 되나? 그거는 아까 얘기 나온 거고 여기 들어와서 그 얘기 처음 나왔었잖아 소피아 데리고 가야 되는 건가? 아직 아무것도 없네 아직 아무것도 없네 소피아 데리고 올까? 진짜 일반해 아 근데 그럼 아까 그 화산 거기 다 통과해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가야되잖아 여기서 세이브하고 바로 올려 그래 바로 올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고 그치? 응 가르비지라고 그치? 쓰레기야 쓰레기 가르비지야 가르비지